감정기복이 없는 영식, 그리고 감정, FTE로 세상을 바라보는 옥순. 여기에서는 초반에는 영식씨가 많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 FTE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 내가 나의 어떤 행동이 T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MBTI를 하면 T로 나오긴 하겠지만 나의 행동 모든 것이 T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은 아니야. 라고 말해도 옥순씨는 세상을 그렇게 다각적으로 보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상에는 FTE가 아니라 다른 곳도 있어라고 말한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그냥 맞춰줘야 돼. 처음엔. 뭐 슬프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영식씨는 극티라고. 그래서 파워 F인 옥순은 감정기복이 있겠다. 아무래도 이성이 잡아주지 않으면 감정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 4개에서 데프콘이 18개에서 MBTI 질린다 할 게 옥순씨잖아. 약간 데프콘스럽지 않게 출연자를 뒷담화한 것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방송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MBTI 연극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집한 게 이 정도. 그런 걸 생각하면 영식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묻어난 사람이지. 데프콘도 지겨울 정도인데 같이 데이트 나가고 계속 옆에서 인터뷰 갔다 와도 옥순씨가 막 어디 갔었어? 이렇게 하면서 샀잖아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그 FT를 들었는데 또 영식씨가 그런 정도면 영식씨는 진짜 묻어난 사람이야. 옥순씨는 진짜 시작하면 일단 애국가잖아요. 일단 사절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어쨌건 패널들이 학을 뗐다고 말할 정도로 늘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냥 세상을 그 프레임으로만 본다는 게 문제지. 인간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는 거지. 물론 가끔은 단순화시켜서 볼 필요도 있지만 그걸로만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성적으로 내가 무슨 감정적으로 무슨 말을 뱉고 싶어도 좀 이성적으로 참고 컨트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F와 T로 나누고 나의 극 F 그리고 T 성향을 딱 구분하고 T 성향은 약간 공감도 못하고 그런 성향 같다고 하지만 실은 어떤 지성적인 판단 없이 공감만 하는 거는 아기들도 해. 아기들도 한 아기가 울면 옆에서 울어. 근데 그냥 마냥 우는 게 좋나? 우리가 울면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 괜히 걱정 끼치지 말고 이 정도면 그냥 울지 말자.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기가 아니지. 근데 그게 이성이잖아. 거기에서 지금 옥순 씨는 그런 아기에 가까운 사고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MBTI 몰랐을 때는 그때라면 옛날이니까 혈액형으로 얘기를 했었겠지.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대. 근데 옥순 씨가 실은 되게 연애나 결혼, 특히나 결혼을 생각했을 때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어도 고민하게 되는 요소들이 좀 있죠. 이건 영호 씨한테 했던 말인데 영호 씨한테 그 말을 하거든. 자기가 이제 헤어지는 게 두렵고 불안해서 친한 친구한테 매일 전화해서 울면서 얘기했다. 그게 친한 친구를 결국 감정 쓰레기통으로 쓴 거나 마찬가지 그런 말이에요. 물론 친한 친구도 옥순님만큼 감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공감을 했겠지만 상대에게 공감을 바라는 것으로 그리고 나의 불안을 스스로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 어른은 내가 불안해도 그 불안을 스스로 이제 이성적으로 이겨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별하고 슬퍼서가 아니라 이별할까 봐 불안해서야.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혼자 질에 불안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불안과 결핍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배우자로서 선택하기에는 좀 꺼려지지. 왜냐하면 뭐 딩크로 산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일상을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엄마로서 뭔가 싫고 화나도 차분하게 또 그 아이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한데 감정 기복이 심해버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 불안이 되물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지금 옥순 씨는 내가 이렇게 극 F다 라고 스스로가 짠 프레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물론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지 눈치를 안 봐도 되지.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한 거는 내가 자녀의 입장일 땐 괜찮아. 근데 배우자나 부모의 입장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지. 배우자는 동업자고 자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면 책임을 질 수 있나? 동업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나? 그렇지 않거든.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서 신뢰를 줄 수가 없어. 이건 신뢰의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좋아요. 근데 이성이 빠진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배우자로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이게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선악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지. F가 선, T가 악, 혹은 악까지는 아니어도 F가 좋은 거, T가 결격사유 이렇게 보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영식은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좋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지금 영식 같은 무단한 성격이 100번 좋은 배우자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안정적이야. 애들도 안정감을 갖고 애들도 뭔가 이거를 선택할지 저거를 선택할지 할 때 항상 같은 답을 내려주니까 일관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가 감정적인 아이라 하더라도 뭔가 일관된 솔루션을 줘야 애들이 세상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배우는데 감정에 따라서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되면 애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그래서 이게 지금 영식 씨의 저게 얼마나 좋은 기질인지를 옥순 씨가 못 보고 있어. 오히려 지금 저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저게 이제 20%의 불안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두 사람이 사귀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까지 됐다고 쳤을 때 옥순 씨는 영식 씨의 그 장점을 단점으로 봐.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는 거죠. 저거는 영식 씨의 큰 장점이거든. 근데 옥순 씨는 그걸 단점으로 봐. 이 사람이 되게 잘났어. 근데 나는 그걸 단점으로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내가 그냥 내 부족함으로 상대를 부족하게 보면서 행복을 행복이라고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감정기복이 없는 사람이 옥순 씨한테는 필요해. 왜 F 성향을 찾는지는 뒤에서는 나오더라고. 그 이유를 옥순 씨가 말해주긴 해. 근데 이제 감정기복이 심하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걸 보니까 영식 씨도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남자 출연자 중에서는 막내지만 그래도 좀 세상도 살 만큼 살아봤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 사람 입장에서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은 좋게 보이진 않아.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들한테 한 번씩 대여 보거든. 근데 영식 씨는 그래도 옥순 씨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귀엽게 보고 발랄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좋게 보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안정적인 관계로 쭉 가느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옥순 씨가 뭔가 영식 씨에게 말 그대로 안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주질 못했지. 그래서 약간 열받으면 참다가 난리치는 스타일. 근데 이제 감정적인 데다가 감정기복이 심하면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과 감정기복이 심한 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건 내가 어떤 감정을 기반으로 뭔가를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 이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했던 텍스트를 갖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것과 이 사람이 나를 눈빛이나 느낌적인 느낌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좀 차이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를 할 때도 딱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보고를 하는 태도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판단의 기준인데 근데 감정적으로 판단해도 감정기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심지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참다가 난리까지 쳐? 그러면 그 판단 자체가 근거가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난리를 친다고 생각하면 옥순씨 같은 감정적이면서 감정적인 근거로 난리를 친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은 아 뭔가 이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근데 옥순씨가 이렇게 모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막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그게 이제 나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좀 왜곡되면 극단적인 이면이 다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극복해야 돼요. 이게 내가 감정적이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마침 또 위에 이런 조명이 있어. 옥순을 위한 세팅인가요? 옥순씨가 물론 많은 나이는 아니죠. 아직 세상을 배워야 되는 나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기회가 많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옥순씨를 보고 16옥순님과도 좀 비슷한 겹치는 면이 있다라고 보여진 게 물론 16옥순님도 잘 살고 계시죠. 좋은 사람이고. 근데 어쨌건 인생에서 어떤 큰 상처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루트를 밟지 않도록 되게 애써야 돼.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사람들이 쉽게 도망가.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하네요. F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T는 감수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감수성이 문제가 아니야. 판단의 근거를 감정적으로 하느냐, 이성적으로 하느냐로 구분할 수도 있는 건데 빨리 그 개념을 알아야 될 텐데 멘탈로도 안 좋지만 나는 뭐 괜찮다. 근데 영식씨가 뭐 그렇게 극 T인가? 그렇게 딱히 극 T로 보이진 않은데 오히려 묻어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게 FT 관점으로 나와 다른 사람, 감정 조절이 되는 사람을 극 T로 여겨버리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또 꽃 세대에서도 죽을 것 같아서 물 줘야 되겠어라는 거에 이제 꽃은 얼마 못 가. 영식씨는 근데 일부러 더 이러는 것 같아. 옥순씨에게 내가 극 T로 보여지는 게 주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탈출 루트를 확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딘가에 이제 작전을 수행할 때 소방관도 어쨌건 작전이기도 하고 어쨌건 그 안에서 미션을 수행할 때 내가 퇴로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극 T의 연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옥순이라는 보석 혹은 옥순이라는 재해 어떤 쪽이든 뭐일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무언가를 하고 탈출을 할 때 퇴로가 있어야 됐죠. 그게 지금 나는 극 T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식씨가 이 정도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꽃 얼마 못 가. 어차피 뭐 그러면서 옥순씨는 그 꽃에 좀 많이 의미를 구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차이가 있고 예쁘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네요. 아유 당연하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겼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막 잘생겼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사람이 텅텅이야. 머릿속에 뭐라고 울림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약간 좀 깨잖아요. 아닌가? 그냥 얼굴대도 먹고 살 수 있나? 그게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된다고. 한 번 무언가 대화의 즐거움을 준 사람. 그게 쾌감이 있거든. 이 사람을 통해서 대화의 쾌감을 한 번 경험을 하면 그러면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좀 공허해질 수도 있죠. 공허해질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쾌락이잖아. 그 지적 대화 아니면 대화의 맥락을 통한 어떤 생각의 전달. 이거는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적 쾌락을 넘어서는 그 쾌락이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이게 경험했다 사라지면 조금 인생이 좀 공허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옥순씨가 여기서 조금 힌트가 나오더라고. 나는 직업상 손을 많이 다치는데 나는 다치는 게 너무 자연스루니까 무뎌진 거야. 이게 앞에서 문장을 빼고 봐도 돼. 빼고. 앞에서 나는 직업상 손을 많이 다치잖아. 를 빼고. 나는 오히려 너무 자연스루니까 무뎌진 거야. 나는 다치는 게 너무 자연스루니까 무뎌진 거야. 나는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게 너무 자연스루니까 무뎌진 거야. 나는 오히려 버려지는, 외로운, 아니면 관심 받지 못하는 그게 너무 자연스루니까 무뎌진 거야. 옥순씨가 가진 결핍을 지금 다치는 손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작게 다쳤을 때 나보다 더 호들갑을 떨어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다쳤을 때 내가 이렇게 아파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른들 곁에서 살았던 거야.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100%란 아니야. 100%는 아닌데. 그래서 저거는 옥순씨가 항상 갈망해 왔던 거야. 갈망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지. 그래서 되게 자신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내 곁에서 나를 보듬어줄 수 있는 부모 같은 사람을 항상 꿈꿔왔고 쉽게 사랑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싶으면 바로 그 사람만 보는 약간 각인효과. 항상 어미 오리를 찾고 있는 아래서 갓 깬 오리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앞에 어미 오린가? 하면 그 사람한테 훅 빠져. 어미 오리잖아. 어미 오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날까 봐 불안해. 얘가 아무리 봐도 독수리 같아. 예를 들어 얘가 날 잡아먹을 것 같거든? 그래도 눈을 감아. 그리고 불안해. 그럼 친구한테 밤새 전화를 해. 매일 전화해 불안하니까. 그게 옥순씨의 상태 같아. 옥순씨는 지금 외롭고 무언가 항상 이렇게 찾아 헤매는 상태가 그냥 고착화되버린 상태로 이렇게 쭉 흘러온 거지. 그래서 옥순씨가 영식씨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꼭 영식씨가 아니어도 그렇게 그냥 안정적이고 묻어난 사람 만나야 돼. FT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묻어나고 그냥 안정적이고 그냥 아 이 사람은 언제든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옥순씨가 그 갈망 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어.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짠한 부분이 있지. 주변에 감정적인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면 본인이 덜 F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감정적인 사람이 날 돌봐준다. 근데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돌봐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굳이 FT로 나눈다고 하면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를 돌봐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태도나 이런 걸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또 흘러가기도 해요. 성향은 공존하지. 근데 지금 옥순의 사고방식은 나는 F-100 이 사람은 T-100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영식이 그런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그냥 이성적이고 그냥 묻어난 사람이 할 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내질 수도 있지. 보고 배우고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이 사람은 호들갑은 없어. 하지만 점점 지내면서 아 이게 안정감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가진 어떤 불안 애착이 해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실은 이게 제대로 깊이 들어가면 옥순 씨는 F-극 F이기도 하겠지만 불안 애착이야. 그리고 그런 정서적으로 결핍이 존재해. 내가 아플 때 호들갑 떨어주는 엄마 혹은 그런 부모가 물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옥순 씨가 바라는 만큼 인터랙션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애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뭐 바라는 게 크면 그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문장들. 방금 옥순 씨가 말했던 이 부분이 옥순 씨가 가진 스스로의 결핍을 드러내는 그 부분이더라고. 그럴 때 호들갑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호들갑을 떨어줄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호들갑을 떨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고 나는 항상 너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 곁에 머무는 그냥 그런 뭐랄까 난 너의 안정기지야 라고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지. 실은 호들갑이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옥순 씨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지는 안정기지가 없었다가 결핍의 이유지.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옥순 씨가 결핍인 건 호들갑이 아니야. 안정기지지. 안정기지가 되어주는 부모 보통은 부모예요. 부모와의 인터랙션이 부족했던 거지 호들갑이 부족했던 게 아니야. 하지만 아이의 생각엔 호들갑이 부러운 거지. 그러면 옥순 씨에게 지금 당장의 호들갑은 단기적으로 어떤 배고픔을 해소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옥순 씨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 그럼 옥순 씨에게 필요한 건 호들갑이 아니라 옥순 씨가 스스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의 부모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나의 어떤 감정기복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정기지인 존재지. 그래서 이거는 호들갑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옥순 씨가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결핍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고 지금 혼자서 자영업하고 있죠. 자영업한다는 게 또 외로운 일이니까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좀 시간이 늦어졌을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좀 묻어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진 사람이 곁에서 어떤 신뢰를 주고받는 옥순 씨는 원래 기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거든. 막 자기 거 간 쓸 게 다 빼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쨌건 누군가와 안정적인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관계가 이제 믿음으로 어떤 불안을 계속해서 잠지울 수 있는 그런 관계만 되면 옥순 씨는 시간이 좀 걸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다 갈 거예요. 결핍 없는 인간이 거의 없고 성인이 되면 다양하게 발현되는데 지금 옥순 씨의 모습을 보면 지금 어떤 결핍이 현재 남아있구나 이런 게 좀 보이죠. 옥순 씨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말한 부분들도 있고 호들갑 안 떨어지면 공감된 게 없다고 오해하지. 그러니까 그 오해를 넘어서서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구나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도 충분히 안전한 사랑일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호들갑을 막 떨어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옥순 씨가 그런 안정감을 찾기는 힘들 거야. 그래서 영식 씨가 여기서 나 완전 F도 할 수 있대. 그래서 상한극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 다쳤어. 이러면. 너만의 소방관이 여기 있대. 옥순 씨가 아직 안정감을 맛보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 그 한 번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답을 알고 있었어. 영식 씨가 그러니까 모르고 막 더 T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 나까지 막 FT 세상을 보고 있네. 지금 영식 씨가 굉장히 무단하게 잘 맞춰주고 그리고 옥순 씨 자체도 원래는 좋은 상황에서는 밝고 사람 자체가 선하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참 잘 흘러가요. 그래서 눈만 마주쳐도 웃음. 이런 걸 보면 옥순 씨는 전혀 가식 없이 진심 어리게 지금 나는 솔로에 참여를 했지. 맞춰주다가 다소 편한 관계가 되면 마음 식었다고 섭섭하다고 할 것 같아요. 섭섭하다는 느낌이 와서 불안하니까 친구한테 밤새 전화를 하고 그게 결국 남자친구한테도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 이거는 좀 나한테 너무 과한데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데 하고 도망가. 그러면 옥순 씨가 가진 유기불안, 불안 애착은 더 심해지는 거야. 상처가 더 커지고. 안전기지인 줄 알았는데 안전기지가 또 사라졌고 또 사라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외롭고 결핍 상태가 커지니까 더 금사바로 흘러가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더 배고픈 상태가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먹을 걸 준 것 같은데 자꾸 뺏어가버리고. 결국 옥순 씨가 만들어내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옥순 님 얼굴 보고 픽한 거 아닌가요? 얼굴 보고 픽했지. 하지만 FT 아일랜드 출신인 걸 보고 떠나가는 거지. 얼굴만 보고 결혼을 하고 이 사람과 비례를 약속할 수는 없으니까. 사고 방식이나 대화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옥순 씨는 이제 오빠 소리가 쉽게 나오죠. 예시문. 오빠 하늘이 너무 조스바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조스바 먹을까? 추워서 아이스크림은 좀 그런데? 가다가 편의점 들릴까? 우리같이 내려서 사진 찍을까? 영식 씨는 이런 부분을 또 합니다. 그래 맞아. 어제 데프콘이 낯설 사기에서 학을 뗐다고 막 그랬어. 옥순 씨가 이번 회차로 저 FT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닌가 봐. 계속 더 하고 그리고 물론 편집된 것도 있고. 어쨌건 그렇게 영식 씨는 감정 기복이 좀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일 것 같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하면 그거를 맞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20, 30대는 30대 초반까지는 많아. 감정 기복이 심하면 재밌다. 또 새롭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이대가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이 좀 부담된다.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슬슬 많아지지. 그런데 이거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 사람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어렸을 때는 신비로워 보이지. 그런데 내가 결혼할 내 배우자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에는 걱정되죠. 그래도 옥순 씨가 밝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관계를 조금 더 호전시켜서 나가서도 만나보고 싶다. 그래도 옥순 씨의 선한 면을 보려고 하고 있죠. 옥순 씨 성격적으로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옥순 씨에게 귀인인데. 옥순 씨는 누구를 귀인으로 봤어? 영호를 귀인으로 봤잖아요. 그게 옥순 씨가 가진 옥순 씨 표현대로 F 성향이 가지는 문제야. 내 눈앞에서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귀인인 줄 알아. 오히려 지금 영식처럼 무단한 사람이 나를 그냥 정서적으로 지지할 때 그게 귀인이거든. 근데 영호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맞춰주거든. 그 자리에서 그냥 달콤함을 줘. 영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호는 어쨌건 옥순과 거리를 둘려는 마음이 있어도 어쨌건 이 사람과 데이트도 최선을 다한 거지. 영호는 맞춰주긴 하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지. 처음에는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옥순을 좋아한다 그러면 3개월, 6개월까지는 해도 그들은 변하는 거고 지금 여기선 한 번 데이트니까 맞춰줄 수 있는 거고 당장 두 번 데이트만 돼도 그렇게까지는 안 맞춰주지. 약간 돌려까기로 또 F 얘기야? 이러면서 또 F 얘기해요? 이러면서 세상에 둘만 있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돌려까기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옥순님은 그거를 반대로 보고 있잖아. 영호가 귀인이고 영식은 문제가 지금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함께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80%인데 저 20%의 문제가 지금 F 성향, T 성향 때문이라고. 저 성향의 차이가 느껴지는 그 부분이 실은 영식의 장점인데 그거를 몰라.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지. 겉으로 맞춰주고 속마음은 손절하는 사람이 지금 귀인으로 여겨져. 그러면 영호는 그래도 나름의 호의와 배려를 한 거니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도나 옥순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영호처럼 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옥순은 묻어나게 옆에서 옳은 소리하는 영식보다 나의 앞에서 달콤한 소리하면서 나의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사람을 귀인으로 여긴다고. 그런 사람들의 달콤함에 자꾸 빠져들면 그러면 옥순씨는 알아서 사기꾼들을 모으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 영혼은 처세의 연극이라고 할 수 있지. 감정 기복이 또 있는 사람은 옥순 같은 사람이랑 살아야 사는 게 재밌죠. 감정이 묻어난 사람들은 지루하게 느껴요. 감정이 묻어난 것과 지루한 건 달라요. 감정이 묻어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게 훨씬 재밌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영혼은 감정이 묻어난 사람이거든. 근데 약간 수다쟁이여서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을 좀 안 되긴 하지. 그러니까 감정이 묻어내서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표현이 항상 일관되고 그냥 별다를 게 없어서 지루할 수는 있겠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니면 별 말이 없거나 그러면 지루할 수 있겠지.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게 재미가 아니라 갈등 상황이 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갈등이 익숙한 상황이면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이랑 만날 수밖에 없긴 해. 왜냐하면 갈등이 없으면 불안하거든. 그래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과 갈등이 자꾸 일어났다가 해소됐다가 일어났다가 해소됐다가 그게 편안한 거야. 그런 걸 편안하게 여겨서 갈등을 계속 곁에다 두고 살면 처음에 말했던 불안한 애착 부분을 회복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서로가 감정적인 사람끼리 만났어도 서로가 감정의 기복을 서로가 좀 해소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이 사람도 심하고 나도 심하지만 서로 사랑해? 그렇다면 서로가 좀 노력해야지. 상대를 보고 내가 감정을 조금 다스릴 수 있게? 그게 필요하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지루하다는 건 실은 불안의 애착인 상태일 가능성이 살짝 의심되긴 해. 진짜 어떻게 보면 귀인을 못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거야. MBTI가 옥순 씨를 버려놨어. 세상을 둘러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려놔버렸어. 이게 좁혀질지 넓혀질지. 아직까지도 공감받고 싶어하는 아기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했어. 근데 어떤 결핍이 있으면 성장이 좀 더디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제 또 장면이 넘어가고요. 상철과 영철. 상철 씨가 어우 공감과 하면서 보고 있는 장면이 16기 영웅님. 그때 현숙님을 두고 갈등을 했었죠. 16기 영웅님이 짜장을 먹은 적이 있나? 없었던 것 같은데. 눈치 빠르고 처세의 달인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서 자는 것보다 낮소리라도 봐요. 상철이 눈치는 좀 없다. 배려심은 많은 것 같지만 살짝 그 광수보다는 아니지만 살짝 눈치가 없는 쪽이 맞더라고요. 나도 좀 이런가 저런가 좀 생각했었는데 눈치가 없는 쪽. 성품은 좋지만 눈치는 없다. 회복탄력성도 좋지만 눈치는 없다. 근데 이제 영철은 좀 좌절스러울 것 같긴 해. 와가지고 뭘 하나도 되질 않으니까. 장점이 그래도 단점을 상해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화난다기보단 기분이 좋지 않은 영철 씨. 한 표 받은 것 때문에 위안을 삼고 있었지만 다시 영표가 됐지. 마음 상태는 짙은 흐림. 실제 날씨는 아주 맑음. 일수이는 영숙님인데 외향적으로. 외모는 현숙. 외모와 내면. 그게 다 끌리는 영숙. 눈치가 많이 없네. 영숙 씨랑 그런 데이트를 하고 내양적 요소까지 많이 끌린다고? 영숙 씨가 그 정도면 거의 돌려서 거절한 거 아니야? 영숙 씨의 외향 때문에 내가 영숙 씨와의 데이트에서 좀 상처를 받았어도 그래도 영숙 씨를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으면 인정인데 영숙 씨의 내양적 요소에 끌린다고? 지금 영숙 씨는 한 번 데이트하고 근처 가지 말아야지라고 완전히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현숙님하고는 데이트를 안 해봐서. 외향이 외형이 아니라 진짜로 외향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잖아. 외향이 지금 그런 외향적이다, 내양적이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외향은 어떤 외적인 거고 내양은 지금 내면적인 거. 마음 같은 걸 얘기한 거네. 상철 씨도 지금 애는 착해 그룹으로 넣어야겠네요. 영숙 님이 자기를 픽한 것만 기억에 남기시는데. 긍정적이죠. 다음 화에서 정숙 님하고 뭔가 있으면 좋겠지만 큰 기대는 안 되네요. 아 이제 또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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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